오늘 말이야? 응? 오늘 말이야? 오늘 말이야 반대편에 나는 안 무서운데 안 무서워? 멀리 있어서 안 무서운 거 아니야? 네, 그런 거 그런 거지 뾱뾱이 요비 뾱뾱이 요비 저기 하준아 아빠가 정글에 가서 사자랑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훈냐 마박이 뾱 훈냐 나보다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 하준이가 알려줄 수 있어? 빨리 달릴 수 있는 거? 알았어 그럼요 하준이가 꼭 알려줘 응 고마워 공이 영어로 뭐였지? 배 배 배 배 배 배열 배열 그렇지 맞았다 이제 생각났구나 훈준아 탁길이 탁길이 영어로 뭐야 일로와 봐 예스 그냥 던지는 게 낫겠어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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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